피가 계속 나오더라고 아까 토스트 먹고 있지 않았나? 토스트까지 괜찮아요 왜? 왜? 왜 토해? 피를 토해내 갑자기 이 정도 나왔는데 진짜 보여주네 이 정도 나왔어요 피 봐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안하다가 벌어서 아 뭐 침을 내 옷에 닦잖아 침이랑 딸기쥬 정신이 졌습니다 정신이 졌습니다 정신이 졌어요 정신이 졌어요 정신이 졌어요 야 이거 멋있으니까 봐주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잠깐만요 야 이거 1점 봐줍시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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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 manus 기념 accounts 하는 게 더 시선가? 너는 잘생기고 매력까지 있잖아. 서운해. 아니, 널 말한 거예요. 널 말한 거예요? 너도 안 잘생겼고 매력이 있대요. 그래서 매력이 있나? 역시 매력 중인 달라요. 저 친구가 한 번 더... 부호사, 잠깐만! 잠깐만, 잠깐만! 메링! 메링! 잠깐만, 그거 할게요. 자, 기껏 패인가요? 메링! 가야 됩니다. 자, 기껏 패인가요? 올라가게 돼, 시선을. 자, 시선. 해야 돼요. 해야 돼요. 자, 부상 초원 갑니다. 자, 구원을 발휘해야 돼, 이제. 주 씨. 저, 이거 좀 주십시오. 어제는 이렇게... 이렇게 생방으로 연결이 되는 줄 몰라서 많이 오세요. 오늘은 더 즐겁게,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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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lking to you, 오, 열심히.. . . 안녕! 여러분들의 희망, 제이홉이야. 안녕 그냥 정국이야. 안녕, A.B.C.D의 We are... 아. 오빠가 encont combos. 좋아. ㅋㅋ 다이아 자 아, 그 비둘기 소리 아니야? 꼭바리 오, 뭐하는거야? 다음 뭐하는거야? BTS, 뭐하는거야? 테니스 플레이어? 브론즈 메더 3팀 브론즈 브론즈 메더 3팀 오늘의 선생님 제이형 하지마 호비가 선수 출신이잖아 뭔 소리에요 유명한 그 대회에서 세 팀 중에 동메달 그 정도면 참가상 아니냐 세 동메달 큰일났다 아, 드디어 나왔다 에이스 집중하세요 재오프합니다 아, 진짜 어떡하지? 에이스 나왔다 에이스 나이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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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이거 진짜 야, 진짜 위험해 아, 잘하자 양혜진 아, 왜 와 아, 되게 아, 재오프 저거 진짜 짧고 너무 길어서 다리가 안 어울려 아, 참 아, 난 종국이 저 머리가 왜 이렇게 웃기냐 다 웃기고 있어 지금 띵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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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죠 30초만 같이 있을까요? 마우스에서 손 떼! 커서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우리 딱 30초만 같이 있을까? 에헤이 누르지 에헤이 누르지 마 에헤이 누르지 마 에헤이 30초만 같이 있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지갑이 빵빵하고 대학에 합격한다고 누르지 마 우리 딱 30초만 같이 있을까요? 왜 웃기는데? 네가 웃으면 처신대 웃으면 왜 웃을까? 왜 웃을까? 왜 웃을까? 야, 너 여기 등개야 등개 왜 웃을까? 왜 웃으냐고 아, 안 웃어 아니요 누가 웃었는데 귀체지만 다 웃었어? 안 웃었어 뭘 누가 웃었어? 슬픈 생각 하라고요 야, 네가 웃으면 슬픈 생각 하라고요 아, 슬픈 생각 아, 왜 웃을까?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안 웃었어 아니, 왜 친해 다 웃어 나 웃어 아, 웃어 아, 울지 마 비지 마 아, 웃지 마 알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